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현준 프로입니다. 많은 골퍼분들께서 다운스윙 때 골반을 어떻게 회전해야 하고 또 얼만큼 회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빠른 순간에 팔하고 손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데요. 제가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연습을 하시면은 다운스윙 때 팔하고 손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공을 항상 스퀘어하게 맞출 수 있으니깐요.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지금부터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슨 스타트.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백스윙의 꼬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기차의 움직임을 좀 비유를 들었었습니다. 근데 이 다운스윙 때 골반을 회전하면서 공을 치는 동작 또한 이 기차의 움직임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오늘 골반 회전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이 기차의 움직임을 좀 비유를 들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차의 움직임은 맨 앞칸에서 힘을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칸들은 맨 앞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. 이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차의 맨 앞칸이 올바른 이 기차기대로 가줘야 돼요. 이게 이탈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차들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다운스윙 때 골반 회전의 움직임도 이 기차의 움직임과 거의 똑같은데요. 자 보겠습니다. 자 백스윙을 쭉 꼬아주셨어요. 자 그러면 지금 몸이 다 연결고리로 이어진 겁니다. 자 그러면 다운스윙 때 기차의 맨 앞칸은 어디냐면요. 이 왼쪽 골반이에요. 이 왼쪽 골반이 모든 힘을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등판, 어깨, 팔, 손, 클럽은 모두 뒷칸들이라고 보면 돼요. 왼쪽 골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왼쪽 골반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해요. 그 올바른 길이 어디냐면 정수리랑 꼬리뼈를 이었을 때 척추각도가 있잖아요.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는 이 골반의 길이 가장 올바른 골반 회전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회전이 돼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운스윙 때 팔하고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공이 잘 맞을 수가 있어요. 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 이 다운스윙이라는 기차가 있다라고 하면 맨 앞칸이 왼쪽 골반이고 지금 맨 뒤칸이 클럽헤드입니다. 이 기차가 움직이는 목적은 뭐냐면요. 이 맨 뒤칸에 있는 이 클럽헤드가 공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이 기차의 목적이에요. 자 그러면 맨 앞칸에서 힘을 써서 계속 쭉 간다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 맨 앞칸은 공을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뒤에 있는 칸들도 다 공을 지나치고 그래야지만 이 맨 뒤칸에 있는 클럽헤드가 공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실제로 왼쪽 골반으로 공을 이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. 그치만 분명히 공이라는 목적지를 지나가는 그 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제자리에서 몸이 회전이 되어주는 겁니다. 이게 워낙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레슨 영상 때 아마 드라이버 골반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좀 더 이 골반이 제자리 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자 그러면 이 골반이 올바르게 회전해야 되는 지금 방향은 알았어요.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고리입니다. 연결고리가 잘 연결이 돼주셔야 돼요.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요. 백스윙 때 몸이 꼬아주는 것이 연결고리인데 이 연결고리가 잘 계속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끊어지지 않아야지만 이 클럽헤드가 공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요. 몸에서 꼬임을 만들어 줬고 어드레스 때의 체중이 앞에 있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. 그리고 허리가 숙여져 있는 각도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몸이 꼬이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몸이 회전이 돼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다운스윙 때 어드레스 때의 척추의 각도 이 숙여진 각도와 체중이 계속 앞쪽에 있어 주셔야지만 왼쪽 골반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저 지금 팔하고 손으로 클럽 내리는 거 아니에요. 골반이 도니까 이 클럽이 골반에 의해서 딸려오는 겁니다. 마치 기차처럼요. 이렇게 힘을 써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팔하고 손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공을 항상 스퀘어하게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골반 회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.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. 백스윙의 꼬임 유지해 주시고요. 체중 앞에 계속 있어야 돼요. 그리고 허리 계속 숙여져 있어야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왼쪽 골반에 올바른 회전 방향대로만 회전이 된다고 하면 손하고 팔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공을 계속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어요. 자 공 쳐볼게요. 워낙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팔을 썼는지 손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을 치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아 손하고 팔을 전혀 사용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. 연결고리만 잘 연결되고 그것을 잘 유지해주고 기차의 맨 첫 칸이 가야하는 올바른 방향만 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공을 치는 것처럼 항상 일관성 있게 팔하고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더 공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차 움직임을 좀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맨 앞칸이 힘을 쓰는 것이고 맨 앞칸이 기찻길을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것 핵심 하나 그리고 기차들 간의 연결고리 스윙에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해준다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쉽게 쉽게 공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연습 많이 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.